주사 맞을래? 아니면 약 먹을래? 이 약 이거 딱 요거 먹구만 먹으면 돼 왜? 태연이가 열 나는데? 열 나면 이따가 병원에 가야 되잖아 응급실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빨리 이거 먹고 공룡메카드도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먹어야지 이거 뽀로로사탕 포로로 사탕이고 오요로 인테민 아 뽀로로 인테민이냐? 응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떡해 없어 알았어 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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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싫어? 아빠가 이름 부르는 것도 싫어? 네 지금 열 엄청나 니 안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열 난단 말이야 태연아 너 지금 열 나 응? 태연아 넌 남자지? 태연아 아니면 태연아 이따가 병원에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의사자씨가 푹 찌른단 말이야 태연이 막 이렇게 푹 잡고 팍 찌른단 말이야 아빠도 그거 싫어 어? 응? 그럼 요거 먹자 일단 태연이 태연이도 반 응? 태연이도 반 태연아 이리와 너 자꾸 그러면 괴롭힐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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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부아 괜찮잖아 먹어봐 아니 차 알잖아 그래 거부아 빨리 먹고 그냥 아니 차 알잖아 괜찮잖아 어휴 잘한다 우와 아니 차 알잖아 우리 태연이 진짜 잘한다 아니 차 알잖아 차 안 차나? 아니 차 알잖아 안 괜찮아? 네 그치만 태연이가 병원에 안 갈 수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네 우와 한 번 더 아 공룡메카드나 그냥 먹은 김에 다 먹고 공룡메카드나 보자 음 한 번 더 우와 라스트 마지막 고고스이 예 아이고 조금 남았다 조금 우와 됐어 우와 비타민C 어? 좀 남았어? 네 태연아 이게 무슨 일이래? 네 태연이가 더 먹을거야? 아유 완전 비웠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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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먹어 이제는 뽀로로 비타민 먹고 공룡메카드 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여기 보고 아빠도 하이파이브 해줘야지 네 음 음 음 해감 예 아냐 ‑ 님